예를 들면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조금 쉽게 생각할 만한 게 잠실동에 갤러리아 펠리스 보시면 46층짜리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게 46층짜리거든요. 용적률 800%입니다. 그런 게 아파트처럼 이거는 한동으로 지어져 있는데 아파트처럼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도시 미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5대 광역 씨? 저는 그래서 잠실이나 용산 이런 곳들도 굉장히 마이스화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는 짐만 짓는 그런 유행은 좀 진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필요하고 혁신을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개발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아마 거의 그런 목적보다는 거의 싸게 집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사업성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 위주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이 합의점 찾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렇게 모이면 합의점 찾기는 금방 합의는 되겠네요. 뭐 그때 뭐 건의 이런 것도 민간 측에서 건의한 내용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받고 말하면은 분양가 통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인허가 좀 빨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광역시를 판교 마냥 만든다는 거 어떻게 돼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보도 한 게 약 한 9월이었죠. 지금 아마 이제 대구랑 광주 이런 곳에는 판교 밸리처럼 엄청 큰 뭐 뭐라 해야 될까 일자리? 일자리 공간을 만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좀 지방에 분산을 해야 좀 서울에 집값이 안정되지 서울에 막 주택 공급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이게 안정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주거 수요가 나중하고는 달라졌을 때는 서울에 이 많은 집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3기 신도시도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일본의 그런 빈집 문제처럼 방치될 가능성이 진짜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 서울을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물론 정말 요구가 많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까 근데 그 내용들 보면 판교와 같은 오대 아까 네. 오대광역시 오대광역시를 판교 마냥 만든다. 이게 판교에 몸값을 올려주는 말이에요. 이러면 짝퉁을 몇 개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짝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비슷한 이런 그 모방의 지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선단 산업 기반의 어떤 산단을 만드는 거죠. 자꾸 이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말 같은 거 없을까요? 뭐 딱 듣기 좋아가지고 판교라고 하면 아 이해가 되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나 뭐 판교 알지 대충 다른 분들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런가? 지방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 눈높이가 왜 판교 정도밖에 안 되지? 막 되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판교가 워낙 성공 사례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얘기나 뭐 좀 더 멋있는 그 해외 도시들 있잖아요. 이게 뭐 판교 완전히 판교 문값을 올려주는 것 같다. 대구랑 광주 이런데도 뭐 실리콘밸리가 있다. 우리가 만들겠다. 아 그럼요. 뭐 세계적인 도시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혁신 도시들을 만들어야지 이거 뭐 결국은 이 밑이면은 판교 거의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조금 그냥 아쉬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이것도 아 네이밍을 좀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근데 네이밍에 대한 얘기도 진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말이 막 퍼지고 제2의 강남 강남 가면 이게 하면 할수록 강남의 몸값을 높여주는 거 아 어차피 강남이지 뭐 서열화가 된다. 그 말 일리가 있네. 네. 그래서 일단 현실성에 대해서 뭐 저희가 둘러둘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현실성 자체가 이 도심 개발이라는 거 현실성 자체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보다 용적률을 더 많이 높인다. 서울에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그게 오히려 서울 집값을 더 올리는 일 같다. 왜냐하면 결국 서울 집값이라는 게 땅값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용적률을 300%였을 때랑 700%였을 때랑은 땅의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비싼 거고 용적률이 더 높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용적률이 높을수록 집 땅값은 비싸다. 그럼 땅값이 비싸면 집값이 더 비싸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라는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 들었습니다. 이 도심 개발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700%까지 올리면은 고층으로 지면은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아 그렇죠. 고층 아마 50층부터는 초고층이잖아요. 초고층인가? 아마 그 49층부터인가요? 아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KDI에서 예전에 그 발표한 내용도 봐도 35층인가 이상 오히려 넘어가면은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우리의 환상에 있는 그 용적률 굉장히 너무 뭐 3000% 2000%만 홍콩처럼 그게 사업성이 부작정 좋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저번 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저번 화에서 저희가 싱가포르 홍콩 홍콩의 사례 홍콩 집값 상승률 그래프 영문으로 된 걸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 엄청 높은데 엄청 비싸죠? 용적률이 용적률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세계 1위다 라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문제예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그럼 공급이 되면 집값이 안정될까?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부터 집을 막 공급한다고 하면 사실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 그래프를 준비를 했죠. 저희는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2번 2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요. 드디어 저희 피디님 말이 대본과 달리 엄청 길어져가지고 맨날 그러죠? 엄청 기다리셨어요. 아 이게 제가 그래프를 잘 못 만들어서 사실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는데요. 이 빨간 게 이제 인허가 물량이고 파란 게 뭐 중공 물량입니다. 뭐 자세히 뭐 중간에 빨간 거 6천 가구쯤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평균치예요. 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인허가가 이뤄지고 나서 한 2, 3년은 지나야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목해보면 사실 지금부터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2, 3년 뒤에 다음 정권 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집값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부터 공급한다 해도 집값에 영향을 줄 만큼의 물량이 나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2, 3년 뒤라도 집값은 잡히면 좋죠. 아, 2, 3년 뒤에요? 성과야 누구라고 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2, 3년 뒤에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거 안 하면 2, 3년 뒤가 아니라 더 늦어지는 거니까 누가 되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 공급이라는 게 일정 수준에서 정부마다 다르면 안 돼. 그러니까요. 정부마다 너무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저번 정부는 그때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진짜 빛내삽 집사라고 한 이유가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말을 사실 하는 게 저는 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봐요.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뭐 도화선이 됐지만 지금 도화선이 됐지만 그때 인허가를 너무 안 했죠. 공급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 초기에 공급이 좀 부족했던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중반 이상으로 가면 사실 핑계다. 뭐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 것도 있죠. 근데 공급량이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공급 양이 는다고 해서 집값이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수요 공급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 아 그럼요. 뭐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통화량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상승하면 그게 다 사업비거든요. 그렇죠.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집값이 뭐 오르는 그 속도나 뭐 물가상승률 속도를 훨씬 벗어난 수치로는 작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나 또 주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온다고 해요.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공급을 안 늘리면은 아마 일시적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난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과 그 뭐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자금 예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또 향후에 또 몇 년 있다가 폭락을 하고 하면은 이게 뭐 그거를 내 평생에 집 한 번 사본 사람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 하고 집을 사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게 우리가 집에 쌀이 부족하면 되게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정하게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나진 않게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듯이 근데 참 중고 물량도 보면 사실 뭐 지표 자체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만 보면 이번 정부에서 막 엄청 크게 부족하거나 사실 그랬던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심리 역량이 좀 컸다고도 보고 사실 금리 역량이 가장 큰 것 같고